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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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우디 A4 2014년식 차량의 포칼 165V30 제품을 순정자리에 아우디 전용 스피드 아우디 전용 스피드 아우디 전용 샵에서 굉장히 예쁜 제품을 이용하여 순정자리에 도움을 장착하도록 도움을 차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렁크 순덕 앰프에는 문드로프 헤디캡을 장착하여 사운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문드로프 헤디캡은 음압은 물론 사운드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전체적인 음지향상을 거룩해 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른 사운드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리 A4 2014년식 차량의 포칼 165V 3농 스피커를 순정자리에 아우디 스피커 아네를 이용하여 작업하였고 트렁크 순덕 앰프의 문드로프 헤디캡을 장착하여 사운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 유튜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